네가 이렇게 한승이 목소리로 읽어줘야 좋지. 어? 아니야? 그건 도저히 못하겠어? 알았어, 빨리 읽어볼게, 그럼. 알았어, 속으로만 한 번 볼게. 아, 왜? 어? 아이고, 아이고, 참. 으흐흑. 오우, 고마워. 아버지. 내가. 차가워. 너 왜 울어. 쟤네 왜 울어? 아이고, 아빠 우니까. 너는 왜 울어? 너는 왜 울어? 울지 마. 눈물 나네. 아이고, 눈물 나네. 눈물 나네, 진짜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참. 아이고. 아이고, 참 나. 아빠가 그러니까 저도 눈물 나오는 거야. 잘 사라졌으니까 감사한 거지. 아빠를 감동받아서 그런 거지. 할머니가 아주 잘 길러났어. 글씨를 좀 잘 써야 돼. 선생님 마음이 이랬어? 업무 눈약 자꾸만 주면. 무슨 쿠폰인데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쿠폰. 이건 뭐야? 골라. 이건 뭐야? 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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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뽑기 해야지 그러면 한승아. 꽝. 이거 뽑기 해야지 그러면 한승아. 여기서 하나만 하는 거야? 아빠가 못 뽑으라고. 뽑아? 꽝. 꽝. 꽝이야. 왜 똥꽝이야. 이거. 뽑아. 뽀뽀 열 번아. 알았어? 이거. 바로 하는 거야, 이거? 바로 할 거야? 아니, 이따가 나중에. 좀 이따 할 거야? 바로 하면 안 돼? 아빠 생일인데 아빠가 맘 잘하는 거잖아. 응. 아니, 이렇게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았지? 열 번. 아, 이렇게 해 봐. 열 번. 하나. 소리는 해야지. 쭉, 쭉. 그래. 입 갖다리지 마, 이거. 하나. 네, 이래요. 엄마. 아이구, 축하해. 이거, 이거. 마지막, 마지막 입에다, 입에다 뽑아. 됐어. 아빠,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삼승이 사랑해. 감사합니다.